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에너지를 좀 많이 모으는데 도움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은 데이터가 결정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결정하죠 현재 HAB의 상황은 데이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MO의 제왕이죠 HAB는 SMO의 제왕입니다 Again 2019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2019년도에도 지금 데이터 발표를 하고 공개가 되고 나서 아주 정말 무지막지향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막판 흔들기가 아주 뭐 집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무섭죠 내일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겁이 안 나면 좀 사람이겠죠 겁이 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이게 이런 심리적으로 봤을 때 시간은 다 되어가는데 엄청나게 흔들면서 갖다 던져 버리니까 겁이 나겠죠 강력한 매수기를 제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데이터가 좋게 나올 거다 라는 이런 확신이 있다 그러면 저런 주가 움직임 보다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 이 데이터가 아주 잘 나올까 해서 매우 높다라는 이 본질적인 부분에 완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 주가가 흔들리는 이런 부분은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하고 본질적으로 시선을 집중을 해 버려야 되겠죠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질로 다이렉트로 본질로 다 치고 들어가서 계속 이런 유혹들이 생길 텐데 이걸 다 잔가지들 쳐내야 되겠죠 지금의 주가 흐름은 유혹일 뿐입니다 유혹 유혹일 뿐이다 이 데이터가 좋게 나올 거다 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없겠죠 이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 HLB는 이제 대한민국 1호 항암제 회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1호 항암제 회사 그것도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 조합 가장 강력한 그런 조합으로 승인을 받아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게 되겠죠 회사가 아주 강력하게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강력한 시그널 이 데이터에 자신 있다 라는 그런 시그널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주가 흔들기에 내가 베팅을 할 거냐 아니면 이런 회사의 강력한 자신감에 베팅을 할 거냐 이제 시간은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았죠 시간에는 그냥 뭐 알아서 움직였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간에는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데이터가 내일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거냐 아직까지는 공매도들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내일 오전 7시 5분 전까지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매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쟤들이 주가를 흔들겠다 마음먹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일단 공매들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데이터가 나왔을 때 지금 회사의 저런 자신감 만큼이나 데이터가 잘 나왔다 그러면 역시 SMO의 제왕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베팅을 하느냐 아니면 하차를 하느냐 이제 결정은 한 시간 정도 남았죠 물론 시간 외가 있긴 하지만 이제 한 시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흔들어 대죠 라판에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찍어 눌러버리고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찍어 눌러버리고 이런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흔들어 대느냐 모건 스탠리 쪽하고 KB에서 지금 많이 흔들어 대고 있죠 KB에서 흔들어 대고 있고 KB는 뭐 이 여기에서 별로 힘을 쓴 적이 없는 그런 증권사인데 지금 뭐 여기를 통해서 또 열심히 던져 대고 있고 모건 스탠리 또 공매도 어제부터 해가지고 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좀 흔들어 대고 있다 그러나 신안 쪽에서는 들어오고 있죠 신안에서는 들어오고 있고 삼성에서 또 이걸 갖다가 다 받아내고 있죠 삼성에서는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전을 돌리면서 이렇게 작업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생명과학도 생명과학 신안은 매수로 바뀌었죠 매수로 바뀌었고 JP모관에서 계속 매도를 해야 됐는데 JP모관은 일단은 상위증권사에서 일단은 사라졌습니다 자 2.2% 정도 하락 중이고 제약이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자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도 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코스피가 4,700억 기관이 2,800억 계속 매도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도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코스다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계속 이제 왔다갔다 파동을 좀 태우고 있지만 매도가 아주 뭐 코스피 만큼 아주 심각하게 세게 매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상당히 이제 배팅을 어디에다가 내가 배팅을 할까 라는 부분에 상당한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런 주가 흔들림에 내가 배팅을 할 거냐 아니면 데이터가 잘 나오는 쪽으로 내가 배팅을 할 거냐 아니면 데이터가 별로 잘 나오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쪽을 배팅할 거냐 이런 부분 이제 열심히 고민하게끔 지금 만들어 대고 있습니다 신한 쪽은 2만 8천 일단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한번 중간에 툭 털어내고 다시 매수를 하고 있죠 삼성에서는 지금 14시 31분에 3만 7천주 매수 이렇게 들어오면서 매수로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KB하고 모호한 쪽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KB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고 있죠 6800주 5300주 열심히 집어 던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많이 흔들어 대고 있죠 자 이제 2시 50분 정도 됐는데 이제 이제 운명의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운명의 시간이다 자 황골탈퇴를 실제로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는 정말로 크게 바뀌게 될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하고는 크게 시장이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관계가 없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HB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부분이 워낙에 재료가 큽니다 이거는 정말 황골탈퇴해서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하늘 끝까지 끌어올릴 데이터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데이터를 보여주느냐 그 결정만 이제 남아있죠 1호 항암제회사가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위상 자체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의 바위 역사를 바꾸는 한 획을 걷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지금까지 이런 정황이나 이런 데이터 기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잘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훨씬 높은 상황이죠 지금 이 주가 흔들림에 정말로 이제 심리적으로도 긴장감이 정말 넘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잘 고민을 해서 결정을 잘 내리기 바랍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내일 아침 7시 5분이면 나옵니다 7시 5분 정도 되면은 그 데이터가 이제 나오죠 모든 부분은 이제 데이터에 달려있습니다 데이터에 데이터에 달려있는 거다 결국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 FDE 승인은 될 거다 라는 쪽으로 급격하게 움직여 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움직여 버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이 교모세포 중 이상 데이터 분석에 착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지금 상당히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매수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매수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과연 이 판단이 제대로 들어맞을지는 얼마 뭐 안 걸립니다 이제 내일 하루 보면 되죠 내일 보면 결정이 이제 애벌레에서 나비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건지 탈피를 할 수 있는 건지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